한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떻게 할 건가, 만날 건가, 안 말할 건가 하는 건가라는 것도 기자들 사이에서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노원구 고깃집에서 탈당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독특하군요. 이준석 전 대표의 만남 가능성에 지금 단계에서 특정 분을 어떤 전제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다라며 만날 계획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탈당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노원구의 한 고깃집에서 하네요. 어쨌든 그동안에 자기가 정치적인 출마를 계속해왔던 지역,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대구에서 출마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노원구에 출마하면 되지도 않고 피해간다,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의 정치를 시작했던 부분에 있어서 다시 초심을 다진다는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지금 노원구가 한 좌석이, 의석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기에서 출마한다는 뜻인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기가 정치의 첫 발을 내딛었던 곳에서 새로운 어떤 역사적인 전환을 갖겠다는 의미는 자기가 의미 부여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말미가 좀 일주일 정도 있었으면 비대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만나서 조정하는 시간이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오늘 만나서 오늘 내일 장당하는 사람을 만나서 뭐 하겠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겠냐. 본인이 만나고 싶은 아쉬움이 있잖아. 현실적으로 만나서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 굳이 왜 만나냐. 이런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전 대표가 천하용인, 네 분이 이준석, 계로 분리됐는데 이탈조짐이 좀 많이 보여요. 그중에 누가 빠졌죠? 천하용, 용이 빠졌잖아요. 천하인인데 오늘 기자회견에 당장 천하인도 함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기사도 나오던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천하남 순천 당협위원장이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김동채 최고는 거의 안 하는 것으로 거의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좀 말을 하기가 좀 송구합니다마는 허은아 의원이 함께한다 안 한다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무게에 있어서는. 허은한테는 제가 미안합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조촐한. 누구나 오고 누구나 안 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아예 다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도 좀 주목해보겠습니다.